우리 집 보는 거 보다. 산림꾼이야, 산림꾼. 저는 너무 공감이 안 가네요. 구름이네? 야, 제철이지. 지금 제철이에요? 나 저 정도는 아니야. 나 저 정도야? 주름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계시죠? 바다에서 나는. 바다에서 나는. 다다에서 나는. 해초, 해초. 해초처럼. 생으로 먹으면 쓴대. 저거 데쳐야지. 안 쓴가 보다. 아유, 써. 아유, 써야 돼. 나도 오늘 드릅 먹었는데. 세상에. 뭐예요, 뭐예요? 공간대, 공간대. 이거 뭐니? 공간대, 뚜룩 공간대. 내 머리 4개. 공간대. 아유, 쟁여놓은 거구나. 네네네. 똑같네, 나랑. 갖고 간대? 소금 공간대. 몇 시에 오려나. 몇 시에 오려나. 몇 시에 오려나. 어? 뭐야? 2시 10초. 누가 오늘 여자친구. 어머, 어머. 아, 네. 가장 저한테 스페셜하고 특별한 분이죠. 그분이 오길만을 기다렸죠. 아, 그 스페셜한 분에게 미리 뭘 여쭤봤어요. 뭐 중식, 한식, 양식 이렇게 여쭤봤는데. 어, 왜 양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저만의 코스 요리를 준비를 해봤죠. 뭘 하시려고.